네, 4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하루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밤까지 동해안과 경북 산지 남해안과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도 조금 오겠고 경기 동부에는 빗방울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 등 주로 이렇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초미세먼지 수치 보시면 서울이 41, 충북 36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큰 추위는 없는데요. 서울이 9.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서 서울과 청주가 19도, 대구 20도, 부산 18도, 울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주말까지 쭉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